드디어 시작된 병만족의 야크카라반 두 분 부디 우상하시고 금이 환영하세요 쟤 내가 나중에 가면 안돼 니가 먼저 가야돼 니가 먼저 가야돼 야! 아아 쟤가 먼저 가야되는데 아 쟤 또 이런다 suf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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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됐다 그래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이제 참하고도 이렇게 로트라 섰습니다. 무사히 우리 전인원이 차를 건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이 차마고도가 발을 헛뛰는 순간 이 바로 이 폭슨도 호수로 빠지기 때문에 바로 절벽입니다. 높이가 15미터 20미터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10미터가 넘는 것 같습니다. 높이가 10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2시 정각에. 이 자리에 모입시다.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처음 저도 해보니까.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. 축구에는 다 똑같은가봐요. 하루 종일 축구 얘기야. 진짜로 나는 축구 한번 해야 되겠다. 진짜 한번 개망실 줘야. 내가 너 때문에 축구로 후회한다. 아무리 그거 뭐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자존심 문제. 심지어 이길라 그랬어. 정우진이야? 리스크? 아 이건 이겨야 되겠구나. 노우진 팀과 안정환 선수 팀인데.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수사 올랐던 것 같아요. 응. 조금만 더 해. 네. 가자 가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조금만 더 해요. 축구. 아까 연습하는 거 봤는데. 와 이것도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운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내 즐기자가 아니라 약간 유기자. 끊어. 정환이 형이.